안녕하십니까 온주 루트진 소속 유재남입니다 올 한해 루트FC 선수로서 시합을 뜨면서 연말에 참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게 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터 닉네임으로는 조금 슬픈 더 솔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 새해에는 좀 더 재밌는 경기 팬분들께서 원하는 시합을 해서 이 닉네임을 꼭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루트FC 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